수도권 빅5 병원을 중심으로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전국 221개 수련병원에 집단 연가 사용 불허와 필수 의료 유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의사 집단 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리의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병원 현장 점검을 통해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에게는 개별적으로 업무 게시 명령을 발령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차관은 또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상응하는 법적 조치할 것이며, 2020년과 같은 구제 절차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어제 자정을 기준으로 원광대 병원과 가천대길병원, 고대구로, 부천성모, 조선대경찰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7개 병원에서 154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